야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어.. 오오옸로ingly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도 일이 드디어 끝났구만 아 김리아 부장님이 날 얼마나 까다든지 아 정말 힘든 하루였어 엄마 집에 가볼까? 엄마 우리 거의 뒤질랬는가 뒤질랬는가 거의 가자 우리 놀자 가서 엄마 놀이공원 가요 아빠 왔다 어 형 아빠 어 왜 무슨일이야 놀이공원 가요 딸이 몇살이지 지금 저요? 7살이요 그럼 아들은 몇살이야 7.5살이요 아 너 9살이잖아 근데 아직도 기저귀 자고있어 아이들 왜 기저귀 자고있어 너 네 바보래요 여보 어떻게 된일이야 왜 기저귀를 치웠어 애한테 아이 원래 첫째는 아빠 닮는거랬어 아 나 아직도 기저귀 자고있지 아 그래그래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여보 애들이 자꾸 뒤진이 랜드인지 뭔지 거시기 가자고 뒤진이 랜드? 누가 먼저 가자 했는데 저요 뒤질래? 뒤질랜드? 아빠 돈 없는거 몰라?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그래도 놀이공원 가고싶어요 음 여보 어떻게하지 나 내일 좀 바쁠텐데 얘들아 회사 때려쳐요 회사 때려쳐요 야 그럼 우리 이 집 내다 팔아야돼 지금 몰라요 뒤진이 랜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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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겠어요? 여보 안되겠어 애들이 너무 쫄라니까 이거 그래 뭐 내일 회사 때려치고 사직서 쓰고 내일 갑시다 여보 나랑 이혼 안할거지 왜 괜찮아요 돈 없다고 이혼하는거 아니지 엄마 엄마 새아빠는 잘생긴 사람이 좋아 280 그래 그래 우리 가족 인유맨 가족 내일 갑시다 출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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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질랜드인가 뭔가 거기 가지고 있잖아 애들이 빨리 출발합시다 아침부터 난이 밝았네 알았어 내려가 있을게 준비하고 내려와 여보 사랑해 아빠 엄마 언제 내려와요 엄마 내려오실거야 아들 아들 거기 안에 왜있니 아하하하 다 찢었지? 애들아 네 방금 일어난거 같은데 아들 누가 보면 흉봐요 흉봐요 아 근데 이 옆에는 왜 안내로와 아줌마 엄마야 아줌마가지고 엄마 엄마 옆에는 야 왜 안내로와 아 잠깐 비비가 좀 덜발렸어 화장하고 내려와 빨리 내려와 엄마 화장에도 못생겼어 빨리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보 빨리 가자고 화장 언제까지 하는거야 요리야 그렇게 팩트폭력하는거 아니랬어 흫흫흫흫흫흫흫 어? 엄마 엄마 오늘 새 새아빠 만나러 가는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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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옆에 했냐고 어디서 바람이 필라고 어? 아냐아냐 나밖에 없지? 그럼 자기밖에 없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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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응 응 응 그래 아들하고 딸 그리고 여보 이제 출발합시다 하하하하 오늘부로 저 아저씨는 아빠 아닌거지? 아 아빠가 또 자동차를 탔어요 어? 타타타타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를 탔는데? 어어 아빠가 정신병이고 이제 자동차를 탔는데? 자동차를 탔는데? 그 BMW야? 리무진이네? 응 리무진 어 여보 빨리 타 여기 어 고마워 출발해볼까? 네 오케이 가자 엄마 어 저 버려졌어요 하하하하 교통사고 만나게 출심해 오빠 근데 우리 아들하고 딸은 면없증 있는거지? 없어요 하하하하 괜찮았냐? 큰일났났다 아 디즈랜드가 좀 멀더라고 여보 아 그래요? 중간에 휴게소 좀 들렸다가 좀 쉬었다 갑시다 우와 아 아 아휴 머네 멀어 맛있는거? 아들아 빨리 따라와 왜 저만 왜 버리면 돼? 하하하하 아들 잘 오고 있니? 하하하하 왜 저 싫어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어 어어 휴게소가 있구만 이거 하하하하 아 아 아 저 유료랑 박았어요 아 아 너 내려 너 내려 아 뒷골 아 아 너 내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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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약자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그 저희가 가족이 놀러 왔거든요 예 치킨 네 마리만 주세요 아 김빡춤치 프라데치킨이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FUCK IT! FUCK IT! 으하하하하하하 이거 왜 여기 좀... 아빠 아빠 저 아저씨 무서워 아 이거 뭐하는 치킨이야? 다 됐습니다! 치킨이 아니고 치킨이 아닌거 같은데? 아 콜라구나 콜라 나왔구나? 잘못말드렸어요 아 여기 주문이 나왔네 여기 나왔다 나왔다 아 감사합니다 주문이 나왔다 주문이 나왔다 네 맛있는거? 한 번에 뜯자고 너 이제 뒤질렸데도 놀아야되니까 나갔다 먹자 먹자구나 여보 요즘 뱃살이 너무 나와 그래서 나만 안준거야? 하하하하하하하 엄마 살 빼 아 여보 그런게 아니고? 엄마 살 빼 엄마 이거 먹어? 여보 처녀때처럼 그런게 없어 요즘 딸이 준거까지 뺏어간거야 지금? 엄마 조리퐁 조리퐁 먹고 조리퐁 다이어트 행 아 고마워 아 이거 얼마죠 근데? 아 이거요? 네 종합해서 13,700원 되겠습니다 13,700원 여기 네 마리에 13,700원이요? 자 아이 감사합니다 여보는 먹지마 다이어트 해야되니까 하하하하 여보 그거 내려놔 어? 어? 내려놔 진정해 진정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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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소리 하는거 나 아무것도 없었어 응 흡입했잖아 방금 하하하하 나 봤어 개걸스럽게 먹는거 빛의 속도로 흡입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우리 치킨 벌써 치킨 다 먹었니? 네 먹는 척이라도 하렴 맛있게 좀 먹어봐라 아빠가 사줬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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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를 때리면서 먹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잘 먹었습니다 여기 그릇입니다 아 이거 어때 아 감사합니다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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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었어요 맛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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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놀이공원 가자 하하하하 저 아저씨 인형이 근데 콜라를 안먹었네 하하하하 어 목이 막혀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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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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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출발하게 이거 부추고 가야돼 여기서 여기어디야 아 저기요 저 집으로 돌아가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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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가자 가자 내가 차보다 내가 차보다 빨라 내가 하하하하 아들아 오빠 같이가요 아들아 원래 남자란건 강하게 키우는거란다 하나 둘 셋 넷 챔피언 될 수 있겠어? 하나 둘 왼볼 왼볼 꼼수다 디즈랜드가 좀 머네 딸 아빠 어디갔어? 없어졌어 아빠가 가고있는데? 우리 가족들 티빛타 태빛타 됐다 태빛타 태빛타 한 번 더 엄마가 바닷가 이상한 짓을 해요 따로 어딨어 잊어먹는줄 알았네 가자구나 내 아버지랑 엄마 놀이공원 처음 아닌가? 우리 가족이 여보 여보 내가 몇번째야 놀이공원 온거 남자랑 온거 남자랑 온거? 내가 몇번째야 아빠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남자 목록 78페이지에 있어 아 그래? 어쩐지 홈페이지에 3명씩이지 아 여기 주차장이네 자 이제 놀이공원 가자구나 여기 놀이기구가 많네 여기 와 진짜 응 그치 자 됐다 아들아 이제 놀이공원 가자구나 아 출발 출발 어 저게 다 온거 같구나 어 엄마 응? 저게 디질랜드야? 어 저게 디질랜드야 저기가 디질랜드에요 신나지 얘들아 아빠의 마지막 여행지가 저기였으면 좋겠어 하하하하하하 어 애들 사람들이 반겨주네 안녕하세요 춤추는 아저씨 춤추는 아저씨 아빠 시체를 걸어놓은거 같아요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내가 사진찍어줄게 여기 섬으로요 사진찍어줄게 애들아 오케이 디질랜드 왔으니까 사진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됐다 잘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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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다 나 너 얼굴 크게 나갔어 원래 퍼 그래 내가 크면 내가 성형수술을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아빠가 그렇게 나아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 가자 아빠가 시킴 져줄게 우와 어 매표소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나고 사랑이 통하는 세상 안녕하세요 디질랜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성인 두 명이랑 애들 두 명 표 좀 끊으려고요 자유이용권으로 잠깐만요 네 왜요 안됩니다 왜 안돼요 애가 없잖아요 애가 아 무슨 소리세요 애가 두 명인데 여기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기저귀샤 기저귀샤는 애도 있고 아우 재밌게 돌아갑니다 어 어 아저씨 나가시네 어휴 아 네 빨리 펴주세요 성인 두 명에 아이 두 명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아하하하하 애 울잖아요 지금 애 울잖아 어떡해 어 여기 바퀴벌레도 한 마리 가요 네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자유이용권 여기 하나씩 받으세 와아 여보도 받고 행복한 시간되세요 딸도 받고 여기 아들도 받고 아아 아하하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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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 엄마 오빠가 뺏어 미안해 사실 엄마가 가져갔어 아하하하하하 엄마가 가져갔다 나도 왜 받았어 이거 잊어먹으면 안된다 못한다 그럼 자 가자 야 어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어 가족들은 놀러왔네 여기는 애도 안녕하세요 네 어휴 됐다 어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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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가씨 봐 이 아가씨 이 아가씨? 여보 어딜 보는거야 지금 여보가 좀 밤만 닮았으면 좋겠다 어? 엄마랑 달라 엄마랑 달라 엄마랑 달라 애들은 이미 다 커서 쓸모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여기 디즐랜드도 왔는데 우리 가죽사진 한 번 찍어야 되는거 아니겠소? 좋아 저 아저씨한테 찍어달라 그래요 여기 서 서 서 서 어? 아저씨 아저씨 죄송한데 여기 사진 한 번만 아 저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아저씨 방금 나간 아저씨 아니야? 어 글쎄? 어떻게 들어와지 또? 저 아저씨 바퀴벌레야 바퀴벌레 자 사진 한 번 찍어주세요 다 찍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잠시만요 네네네 아 다시 한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 또 왔어요 사진 좀 볼까? 아저씨 어? 아니 어딜 찍은거야? 집이 중심이잖아 아 이 아가씨를 찍은거 아냐? 그 사람 찍으란거 아니였어요? 뭔 소리야 우리를 찍어달라고 우리를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찍자 한 번 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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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상해 여보도 이거 쓰고 어 됐어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찍혔습니다 아저씨 볼까 한번? 음 아저씨 사진을 찍어본적이 없나? 사람을 찍어주세요 사람을 어? 집을 찍었어 저희 가족만 잘렸어요 아저씨 아저씨 저희 가족만 잘렸는데요? 뒤에 있는 가족을 찍었는데? 동이 마음에 안들죠 아하하하 아 뭐야 이 아저씨 카메라 돌려줘 빨리 돌려줘 빨리 돌려줘 아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찍어들라게 어? 진짜? 뭐야 아저씨 놀이 뭐 놀이... 놀이... 타러가자 우와 아빠 회전목마 회전목마 그래그래 우리는 여기 지켜볼테니까 타러가자 회전목마 이 아저씨들 표 보여주면 된단다 어? 아저씨 아까 어디서 봤는데? 행복을 전하고 워워워워 사랑이 통하는 세상 하하하하하하 디즐레드입니다 아하하하 아저씨 주쿠박스인가 봐 주쿠박스 하하하하 아니여튼 이 아저씨 표 보여줘 표 회전목마에 오신걸 환영해요 친구들 표 한번 어디 한번 내놔 보실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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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아쉽게 됐어요 여기가 부모님분들 부모님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회전목마를 사실려면 네 추가 결제를 하셔야 돼요 뭔 소리세요? 뭔 소리세요? 자유의거에 닦은 수 있구만 아아 아 그거는 제가 이게 수동으로 돌리는거라 아아 아 그래요?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이 기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여기 여기 돌 이거 받으세요 네 돈 말고 돌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비밀로 해주셔야 되구요 네네 네 자 회전목마로 탑승해주세요 아빠가 이거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보고 있을게 지켜보고 있을게 타타타 오오오오오 자 그럼 회전목마가 돌아 갈까요 말까요 흘려주세요 애간장 때문에 애간장 알겠습니다 3 2 1 한다면 소리질러 갑니다 출발 오오오오오 오 얘들아 재밌니? 갈려라 이 더러운 앞말 하하하하 힛 힛 힛 힛 아니 쟤 아빠 이거 너무 느려 아니야 재밌지 않아? 이거 저 아저씨가 돌려서 재미없어 하하하하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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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니? 저 아저씨 노래 더럽게 못해 얘들아 느리니? 네 근데 느린거는 인정하는데 사람 죽는데 순서없어 얘들아 하하하하 에?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아 이거 내려 아 안타 이거 안타 내리자 내려자 재미없네 재미없어 재밌는거 없어 재밌는거? 아 뭐야 야 아저씨 이거 말고 또 다른거 애들이 좀 즐기만한거 없어 좀 안전하고 아이들이 즐길만한 놀이기구를 찾으신다구요? 네 그렇다면 저 디즐랜드 직원에게 맡겨주세요 다른거 다른거 좀 돌아가는거 애들이 좀 안전하게 탈수있는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뭐죠 이건 또? 바로바로 회전 접시 아 회전 접시 아 이건 또 재밌겠네 이건 아 이거 같이 타자 아 잠깐만요 어어 네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을텐데 분명히 아아 네 뭐요 공짜는 없다는거 하하하하 아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자유이용권 아 안됩니다 그것은 어 환영상의권이네 이거 이곳에서 자유이용권 아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안드렸군요 네네네네 숨쉬는건만 자유입니다 아아아아 아저씨 여기도 돌있어요 숨쉬는건만 아 이 친구들 뭘좀 아네 타자 타자 이따가 타자 네 뭐 이런 이런 놀이공원이나있어 이상한 아저씨야 이게 뭐 탈수있나? 아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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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거기 누워있으면 다쳐요 자 쟤 뭐야 회전 접시에 오신 친구들 하하하하 메리메리 환영합니다 하하하하 어어어 출발 원해요 애들 꽉 채워 꽉 채워 막 돌아가 출발 원해요 원해요 아쉽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전 원하지 않아요 아 돌려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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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애들 꽉 채워 오오오 오오오 야 저 아저씨가 끌려가는데 어 어 살려주세요 하하하 아저씨 가르치지 아저씨 앉으세요 아저씨 앉으세요 여저씨 역시 디질랜드 아 아 아 아 나 근데 엄청 느린데 이거 아저씨 위험해요 으하 으하 아들아 으하 으하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딸아 재밌니 지민우 아 재밌는데 으어 아 이거 걷는게 더 빨라 흐흐흐흐흐흐흐흣 이거 왜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 아냐아 재미있잖아. 재미있구만 여보 재밌지? 더 빠르가지 으으으으으으 야 이 아디쌤야! 이거 자꾸 타면 어떡해 손으로 잡고 있는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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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흐흐흐흐 아 이거 뭐야 이게 완전 재미없어 완전 재미없어 뭐야 이게 내려요 아빠 이것도 내려요 뭐야아 아 이거 달려도 또 빠르겠네 이거 또 아저씨 운조하는거 다 재미없어 내리자 내리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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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이거 아쉽게 됐습니다 어쩔 쪽파로이! 아 여러분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방금 타신 두개의 놀이기구는 저희 놀이기구에서 제일 쓰레기 이제 거의 버리는 작품들이었구요 아 네네네 직접 만드신거에요? 아 그렇습니다 어쩐지 재미가 없으셨다면 사과드리고 제가 그럼 보답으로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 확실한 꿀잼 보장 따라오시지요 근데 롤러코스터가 애들도 탈수있나요? 롤러코어 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아 롤러코스터는 맞지만 네네네 아이들이 탄다고요? 아 네 아이들 저희 일곱살 아홉살이거든요 저희가 아 뭐 뭐 저는 뭐 안타고 그런거는 잘 모르겠구요 네네네 원하신다면 구급차는 불러놓을 수 있어요 엠블러스는? 네네네 아 이거 여긴데 아 예 거기서 잠깐 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아이고 근데 여보여보 이렇게 디질랜드 재미없었어? 글쎄 이름 명상같은 않네요 디질랜드 디질랜드 엄청 넓은데 왜 저 아저씨 하나야? 이거 편의점이야 편의점? 알바 한 명이야 저 아저씨 보고 돈 맞아 이거 아 너무 장사가 안된 나머지 모든 알바들이 도망을 갔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네네네 지금부터 이 디질랜드가 왜 디질랜드인지 알려주도록 하지 오오 준비됐나 제건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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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잘 fram 아래 thy는 내꺼야 아저씨 specifically 내 앞자리야 앞 자리는 내꺼야 번 들어가 들어가 이 여자니까 어디서 타는거야 이것 계속 어디서 나와 타면되네 타면 됐되요? 뭐야 이상한 아저씨가 내 앞에 있어 아시상 출발하기전에 여러분 안점벨틀 꿩매해주시구요 오 네네네 행복을 전하고 사랑이 통하는 세상이죠 government 얌some 이즈 쇼타임 잠시만요 롤러코스 이름이 뭐예요? 이 롤러코스의 이름이요? 천국행열차 야 느낌이 안좋은데? 아니야 안전할거야 갔다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까지가 저희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갔다오시라고 안하고 잘 떠나라고 하겠습니다 잘 떠나요 친구들 얘들아 꽉 잡아봐야된다 오오오AUL 처음부터 너무 빠른거냐? 잡 Ск 오오 오오오옹 오오 나 다 울어 아아 52다 먼저 내릴게요 어 뭘 내려오냐 아저씨 아저씨 제 아저씨 내렸어 야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공중에 뜬다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거? 부 Mount 저 천국 갈꺼 같아요 천국 간다 진짜 천국 간다 진짜로 아 천국 갈꺼 같은데 기분이야 역태 앞에서 금물이 보여요 다 EQ viously 누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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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change 멈춘다봐 멈춘다봐 끝났다 끝났다 오 으 undocumented 오 뭐야 이거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crack 야 죽겠다 아빠가 죽겠다 야 비osaic 온다 아하 야 뭐야 이거 unser 우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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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죽일샘인가 봐 진짜 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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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뭐야 정치한거야? 아저씨 아저씨 이거 사장님 어딨어 사장님 사장님 옛날 세군데 이곳은 전쟁터야 아저씨 이거 뭐야 이렇게 위험해 이거 애들이 탈 수가 없었잖아 봐봐 얘 옷 벗겨진 거 뭐야 이거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아 정말 유감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나도 벗겨졌잖아 지금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른 놀이기구도 한번 타보시는게 어때요 아 그러면 우리 무서운거 탔잖아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회 우리 이제 관람차 타면서 한번 한번 풍경이나보억시다 자 그럼 마지막에 탈까 우리? 아 그래 여기 너무 위험한거 같아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망했나봐 괜히 왔어 로맨틱한 분위기 관람차 한번 갑시다 어 그럽시다 여보 그러자가랴 딸아 재밌었어? 롤러코스 써? 개꿀 스릴을 즐기는 딸이었잖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왜 살아있지? 예? 예? 아니에요 죽일라 그러지 관람차는 또 느리고 경치보는거니까 안전할거야 걱정 없어도 돼 누구타기에 타면 되는거에요? 아 그럼 그냥 경치보는건데 뭐 여러분 관람차를 타기전에 네 관람차를 타기전에 꼭 해야하는게 있습니다 자 똑같이 따라해주세요 관람차를 타고 관람차를 타고 멀리 갈꼬양 멀리 갈꼬양 네 한번 해보자 어 풋풋하지가 안해요 자 그럼 탑승 한 번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너 관람차 왜이렇게 취치들이 많지 떨어진 것 같지? 아 그거는 낙오자들입니다 아 낙오자들 패배자들이죠 진짜 뒤질 거 같은데 뒤질 챙겨 다음에 오시는 관람차를 탑승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하하하 좋아 아 네 야 타자 하나 하나 둘 타자 하나 둘 셋 코 타자 빨리 타 빨리 타 야 따라 빨리 와봐 하하하하 오오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오오오오오 오 재밌잖아 아저씨 아저씨 저 아저씨 우여 올라가 있는데 뭐야 저거 어 저 아저씨 뭐야 아저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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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따라 경치 좋지 저 아저씨 상해 아 근데 어 아들 어딨어 아들 어 아들이 안보이는데 어 여기 싸야 어 여기 있네 다 가만히 앉아있어 떨어지면 안되니까 어 경치가 굉장히 좋네 니즐랜드 경치는 좋다 언제까지 그렇게 웃고 떠들 수 있을까 음 뭐야 방송이 들리는데 어디서 스피커 스피커인가 이 패배자들아 어 왜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제 어 경치 좋다 내려면 되요 아니 뭘 내려지 뛰어내려면 죽는단다 따라 어이 어이 이 방송 들리나 어 예 들리는데요 어 나 마지막 팁을 주지 응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왜 아빠 아빠 사랑해 어 엄마 사랑해 아 삼 사랑한다 얘들아 응 디즐랜드 전통의 관람차 돌아갑니다 어 ELLE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ey 이야 멈춰 어우 멈춰 관람쳐 야아 여기 내리면 죽여버릴거야 빙글빙글 돌아라 세계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탈소되어 탈소 탈소기야 이거 세탁기야 세탁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천국의 문 아아아아아아 아 아 멈췄어 멈췄어 어허 아 괜찮네 얘들아 괜찮네 이 아저씨가 미쳤나 어? 얘들이 미쳤잖아 흐하하하 온세상에 하이해 아빠 아 어지러워 여보 괜찮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더하지 않아 아핵 내리자내리자 아 뭐야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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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라 부르지 마세요 그럼 난 난 너희들의 목숨을 뺏어갈 사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야 빨리 가자 빨리 집에 지금까지 디즐랜드의 컨셉 시스템이었구요 이렇게 노셨나요? 아유 하고 재밌었어요 진짜 뭐 재미도 없고 이거 놀라기만 하고 애들 다칠뻔 했잖아요 어? 저는 근데 뭔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쉽죠? 아니요?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빨리 가자 아 잠시만요 저는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 어? 어? 아저씨 어 뭐야 뭐야 지금 당신이 사람을 죽였어 제가 이 시체는 제가 이따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못 본 척 해주세요 이 아저씨 너 이렇게 할라 그러는건지 이렇게요? 묶어놓고 아 들켜버렸네요 이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니까 버리고 가자 그냥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저 저기요 시끄러워 어린이 여러분들은 놀이기구를 조심해서 타야돼요 아하하하하 야 사진을 찍어야 겠어 이거 이 사진장장을 오 찍어야돼 찍어야돼 찍었다 찍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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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요? 야 빨리 가자 얘들아 얘들아 네 아버지 어 놀이기구 탔잖아 네 너 오고싶니? 안녕? 아하하하 쫄랐잖아 아까 니네가 아 다신 오지마라 아하하하하 그치 그치 너희 아빠가 여기로 올라오고 사진까지 했단다 아하하하 일까지 때려치고 왔는데 아휴 그럼 이제 새아빠 생겨드린거야? 이제 새아빠 새아빠 찾자 아휴 목숨 들일 뻔했네 이거 아휴 디질랜드가 다시 오지말자 어? 에이 차트에 차트에 아저씨 왜 따라와요 아저씨 오지마요 왜 따라와 왜 따라와 축하드릴 일이 있어서 어 무조건 또 뭐 축하드릴 축하드릴 이 디질랜드를 살아서 걸어 나가신 유일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휴 또 감사합니다 네 아 제 1호군요 저희가 네 다음에 꼭 반드시 다시 와주세요 그때는 제가 책임지고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역시 디질랜드 얘들아 다음은 더 오지말자 쫄르지마 가자 가자 다음에 놀이공원 없다 잘가라고 친구들 웃기지마 아하하하 아휴 아휴 다른 사람은 다 살아 돌아갔지만 넌 살아 돌아갈 수 없어 친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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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살려주세요 다시나 안 그럴게요 행복을 전하고 사랑이 통하는 세상 바람이 너무 쎄 아휴 ifen 정 weg 잊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